현성민이지도 놀랬어! 현성민이지도 놀랬어! 제 특별한 스킬은 체스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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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servers! 제가 gardenscol depth waktu!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스킬을 통하겠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좋으면서 놀란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아나스타샤의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었던 걸로. 다행히 잡지는 잘 나왔네요. 일단 너무나 좋은 배경에서 한강에서 찍으신 게 참 좋았는데 단 안에 지금 옥에 틔어있다면 가슴 개인기고요. 아, 전에 좀 이렇게 하겠다고 예언을 하고는 안 돼? 좀 약간 아이스베이킹을 하고서 얘기했는데 앞두 뒤두 없이 섭을 풀더니 갑자기 뚱찧뚱찧 사는 거고 정말 너무 맥락이 없는 개인기였어요. 청하 씨가 어릴 때 텍사스에 있었잖아요. 이런 게 어때요? 조금 센스가 없는 유머였나요, 어땠나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잘 못 알아듣는 상황에서 갑자기 뚱찌뚱찌하시면 아이스베이크 코미디언 아이스베이크 코미디언 그게 뭐 어떤 것 같아? 지금은 웃겨요. 근데 이제 뭔가 그런 어색한 길이가 조금은 흐르는 상황에서는 맞아요. 갑자기 조급한 마음이 너무 티가 나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뭔가 막 하고 싶죠. 막 뭔가 이렇게 좀 웃기고 싶고 막 그러는데 나야가라에 내려서 소리를 들었는데 가까이니까 콕콕콕콕콕 이거 영어를 어떻게 하냐고, 이런 거를 그래, 콕콕콕을 맞춰야 돼. 그랬어야지. 아, 이거 해봐. 아, 이거 해봐. 그랬어야 되는 거야. 아, 잠깐만요. 재밌다. 저기, 소리를 해주시고요. 소리가, 리듬이 천천히 가다가 좀 빨리 가볼까요? 나야가라 4D로 가는데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네. 아, 이거 알겠어.